안녕하세요 11월 24일 목요일 마감시장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는 fmc 의사력 공개됐는데 음린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긴축 완화감에 이제 테슬라가 7% 가 오르고 다른 주식들도 뭐 그만 그만 해서 올랐는데 의사력 공개해서 뭐 오른 것도 있지만 어제 이미 변곡점에서 시장이 상방으로 가는 쪽에 에너지를 미리 보여줬다 그렇게 보고 이거는 그냥 절차상 의사력이 공개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지 미리 이거를 좀 어느정도 알지 못하면 이미 시세는 날라가 있고 우리가 대응하기엔 늦고 그러다 보면 추경매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내동매매가 돼서 물리는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물리게 돼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디에 어느정도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번째는 오늘도 미디어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재벌집 막내아들 이라는 오랜만에 송중기씨가 나와서 시청률 10%를 지금 뚫으면서 가고 있는데 오징어게임도 그랬고 지금 요새 인기에 있던 드라마들 보면 재벌집 막내아들이 가장 빠릅니다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레몽레인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기형을 토했고 최대주인 위지역 스튜디오도 갔습니다 그 관련주도 해서 미디어주도 좀 더 오늘 오른 그런 현상을 보였고 제가 어제 마감시황 때 다른 날도 아닌 어제 마감시황 때 말씀드린 메타버스가 가질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선익 시스템도 20% MP는 상한가 근처 자이언트 스텝도 10% 이상 덱스터도 20% 오늘은 메타버스의 나이였다 이렇게 봅니다 제지주는 아무래도 이젠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 이거는 칠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장 마감 때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씨가 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가 돼가지고 장 막판에 이낙연 관련주인은 요새 올랐었고요 김동연 관련주인 PM풍년이 거의 20% 근처까지 갔습니다 오늘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 김동연 이분 잘 봐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이낙연 대 김동연을 봤을 때 정말 어떤 휴먼 스토리가 있어요 다르죠 이낙연은 이제 기성 정치인이고 물론 김동연 지사도 기성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관료였는데 관료 출신인데 오늘 나온 것도 그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 부정채용 의혹도 무혐의 받았고 결국 조금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PM풍년이 1등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뭐 sg글로벌도 있긴 한데 PM풍년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의 움직이는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사항 보시면 깔끔했습니다 개인이 올매도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기관외국인 양매수 전형적인 강세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급사항 오늘 한 번 더 미국 시장이 강하게 양봉을 세우면 우리나라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시장 봤을 때 보면 니케이라든가 대만 각권 대만은 조금 더 니케이는 약간 저항을 막고 있는데 니케이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니케이는 크게 올리기 힘들고 올라간다면 대만 이랑 이제 홍콩 황생 아니면 우리나라 요정도 그렇게 보고 있구요 전반적으로 거의 내린 종목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 어제와 이어서 2차전지주도 강했구요 반도체도 강했고 제가 어제 이제 생방송 때 여러분한테 특정 종목을 언급해서 선익 시스템을 얘기했었어요 어제 이 종목을 갖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꼭 어제 얘기해서 이게 뭐 오는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 전에도 미리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방송이랑 틀리게 예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지금 방송이 좀 어렵다고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들으면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2000 종목 중에 아니면 뭐 20 30개 섹터 중에 특정 섹터를 골라서 이렇게 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생방송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고 시청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아직 시장에서 안간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로봇주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뭐 spg 라든가 레인보우 라든가 유일로봇 이라든가 지금 여기 상황에선 제일 좋은건 뭐 로보티즈 레인보우 spg 이렇게 보구요 뭐 에브리브 또 괜찮네요 로봇주도 한번쯤 갈대가 됐고 비료주도 자꾸 전쟁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fmc 의사로기를 떠나서 지금 연준이 아니면 지금 해외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그리고 뭐 그런 지금 문제가 있었던 곳에서 해결점을 보이려고 한다 그런 뉘앙스가 나면서 주가 오르는데 이건 어느정도 예측이 되고 아 계획표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안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 시나리오대로 올라간다는 건 빠질 시나리오대로 또 빠지겠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불이 붙어서 시세가 나는건 맞는데 그래도 항상 해외 뉴스나 해외 시장에 조금 중점을 두시고 월드컵은 아 어제 일본이 제가 암 걸린 줄 알았습니다 보다가 독일이 어떻게 그것도 마음에서 온 거예요 결국엔 독일은 뛰는거 보니까 아예 일본을 무시했어요 그냥 대놓고 우리가 뭐 이정도 못 이기겠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생방송에서 마음인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은 죽게 살기로 했거든요 어제 보니까 한국이 독일을 집에 돌려보냈듯이 자기들도 그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것 같고 오늘 드디어 우루가이 첫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루가이에 좀 약한 면모를 보였는데 수아레스랑 애들 다 25인승 버스에 태워서 집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45인승도 걔네한테는 아깝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금요일 장 마감 이제 한 주를 마감 하는데 내일까지 시장이 강하게 올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더 빨개지면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 처럼만 오늘 내 종목이 안 갔다고 힘들어 하지 마세요 내일이고 모레고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그게 순한매의 매력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